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조네입니다. 8월 26일 오늘의 빅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조네우시넛을 환영합니다. 오늘 녹화 배경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꽃무늬가 있어서 조금 화사하기도 한데요. 집이 아닌 곳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은 수영을 합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수영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지옥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대사사시간 정도 수영에 집중하면서 인텐시브하게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캠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아이들은 신나게 수영을 하루 종일 하고요. 저랑 제 와이프는 대본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와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조방송을 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웰빙도 하는 겸 그리고 또 방송에도 집중을 하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기분 좋게 이번 주에 첫 번째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증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희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500의 맵을 보시면요. 굉장히 바람직한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이 대부분이고요. 군데군데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S&P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이 대부분 함께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끼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그저 그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0.01% 오히려 떨어졌고요. 메타는 0.11% 올라가는데 그쳤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0.35% 거의 횡보 수준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0.40%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85% 급등하면서 역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좋았으나 우리가 아끼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500의 시장폭,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굉장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S&P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무려 79.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201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이 76.7%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의 수가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대세 상승장이지만 그 와중에도 단기적인 추세가 더욱 좋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상승세가 지배하고 있다. 기분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S&P500의 한 주간의 느낌을 보시면요. 1.39%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1.4%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상승폭이죠. S&P500뿐만이 아닙니다. 나수닥 역시도 1.29%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러셀 2000 역시도 3.49%나 급상승을 했다는 점이죠. 따라서 S&P500을 구성하는 우량 대형주 뿐만 아니라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소형주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가 발견된다. 대체적으로 다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인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BITU 프로쉐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한 주간 주가가 무려 12.71%나 급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10.95%나 폭등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볼 3타임즈 ETF가 10.51%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3,860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트론이 5.04% 올라갔고요. 앱 러비니 플러스 4.46%, AMD 플러스 4.32, 엔비디아 플러스 3.84, 다음으로 IWM, ICRD 러셀 2000 ETF가 플러스 3.66%, 우버가 플러스 3.14, 테슬라 플러스 1.94, 구글이 플러스 1.63% 상승했습니다. 제타는 1.30%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0.39, 메타 플러스 0.11,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40%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94, TSMC 마이너스 1.87, SMCI 마이너스 2.47, 마지막으로 이멀전이 11.19%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급등을 했고요. 소용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3%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 때문이죠. 기사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잭슨홀에 등장했던 파월 의장은요. 미국 증시의 축제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임무를 완수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불과 3주 전만 해도 팬데믹 이후 최악의 격변에 휩싸였던 시장이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가 치솟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산 전반에 많은 평온이 찾아왔다. S&P500 지수는요. 금요일 사상 최고치에 1% 가까이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급락세를 모두 지웠습니다. 국채와 회사채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이번 주에 급등을 했다. 이 얘기는요. 주식시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요. 패닉을 나타내는 수준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왔고요. 이러한 시장의 배경, 즉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가 발견되는 이유는요. 파울 의장이 금요일 날 잭슨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연준 정책 위반자들이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축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리 시장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8월 초에 교차 자산 폭락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월가와 제롬 파울 의장이 연청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투자자도 그렇고 파울 의장도 그렇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파울 의장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통화 억제보다는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자산 랠리는 연준 정책에 더 이상 역풍이 아닌 순풍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프린시플 SM 매니지먼트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심아샤의 의견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대의 과제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잘 달리고 있으면 문제는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돈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제를 부양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자산시장, 즉 미국 증시가 급상승을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리세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달리는 것이 오히려 제롬 파울 의장이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울 의장의 연설은요. 이제 물가 안정 캠페인에서 벗어나서 경제, 특히 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분명하게 전환한 것이다. 더 이상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세션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월가에서는요. 파울 의장의 연설을 연준이 올해 남은 세 차례의 회의 중에 한 차례에서 금리를 25BP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증거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제 9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될 텐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요. 25BP가 아니라 0.5%포인트 갑자기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파울 의장은요. 미국 노동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었으며 정책 위반자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를 나눈 거죠.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는 노동시장 여권에 원치 않는 추가 악화 위험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라고 파울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경제가 만약에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나 높잖아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충분한 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만약에 경제가 악화되면 우리를 믿어라. 우리가 다시 살려내겠다. 왜냐하면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이 연준의 파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쏟아지는 비판에 직면했었던 파울 의장은요. 위험 자산 트레이더들에게 다시 한번 우군임을 증명하곤 셈이다.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이런 조언을 많이 듣죠.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연준이 굉장히 호기시한 스탠스를 취할 때는요.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연준이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의 편승에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둘기파적인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블룸버그의 60-40 모델 벤치마크는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개월 중 7개월 동안 상승해서 연간 12%의 상승을 기록했다. 60-40은 뭐냐면요. 주식의 60% 그리고 채권의 40%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소용주 역시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주 동안 6.5%나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의 모습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2주 앞으로 다가온 급여 관련 주요 지표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고용보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8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 또 다른 혼란이 쉽게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고서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격 움직임이 파월 의장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채권 수익률 하락은 경제 불안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10월 이후 모기지 금리가 약 1.3%포인트 인하된 것과 맞물려서 시장 침체에 대한 잠재적인 해독제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기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택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용 스프레드는 금융 위기 이후 그 어떤 때보다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업 차입의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벌일까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시카고 연준이 유지하는 금융 여권 지수는 2년 만에 가장 느슨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즈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 랠리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주가 상승으로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 지출과 기업 이익을 지원하고 향후 해고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도 향승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도 두툼해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래간만에 메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메타가 하이엔드 혼합현실 헤드셋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커다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메타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하이엔드 혼합현실 헤드셋 계획을 취소한다는 소식은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악재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 주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의 소식을 좀 자세히 전달해드리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애플의 프리미엄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와 경쟁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계획을 취소했다라고 더인포메이션이 금요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두 명의 메타 직원의 말을 인용하고 이번 주 제품 검토 회의 이후에 메타의 경영진이 리얼리티 랩스 부서 직원들에게 이 기기 작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하기 위한 하이엔드 혼합현실 헤드셋을 우리는 개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호가 잡히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짐 몬스터는 이것이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스마트 안경에 집중하기 위한 메타의 횡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일단 구글 글라스 예의가 먼저 나옵니다.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출시됐던 구글 글라스는요. 제한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150만원이나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 최초의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얼리 아답터들한테 유리 구멍이라는 오명을 얻으면서 실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1년 만에 즉 2015년에 단종이 되어버렸고요. 자 이러한 조심스러운 사례 연구에도 불구하고 메타와 구글은요. 패션, 기능성, 생성형 AI를 매력적인 풀 팩터에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 안경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기사가 시작합니다. 저는 이들이 즉 짓몬스터가 보기에 구글과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술에 끌린다는 점. 두 번째로 제너러티브 AI가 이 방정식에 추가될 수 있다는 신뢰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안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죠. 따라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안경과 제너러티브 AI, 인공지능이 만나면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총매제는 바로 다중모달 중앙집중식 검색을 통해서 더 빠르게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 제너러티브 AI이다. 여기 나와 있는 다중모달 중앙집중식 검색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검색한다 그러면 타이핑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중모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는요. 비디오나 이미지를 가지고도 검색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말로 우리가 명령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러한 제너러티브 AI와 드디어 스마트 글라스가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짐 먼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너러티브 AI는 복잡한 웨어러블 앰비언트 컴퓨팅을 향한 길을 열고 있다. 즉 현재 목표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음석 인식도 가능하고 카메라도 달려있고 센서를 통해서 제너러티브 AI의 XS에 써있는 안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스마트 글라스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안경이 주변의 물리적 세계를 이해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식물을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글라스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증가로 더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비전프로의 경쟁 제품인 코드명 라오야의 개발을 종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메타가 비전프로의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을 포기한 것은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비전프로 같은 그러한 상품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스마트 안경의 미래가 더욱 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구글 그리고 메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구글을 보시면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것이 있는데 2024년 5월에 발표가 됐고요.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현재 개발 중이며 AI 비서의 미래에 대한 구글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카메라가 있는 모든 구글의 디바이스, 특히 휴대폰과 스마트 글라스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컴퓨터 비전과 생성형 AI가 사용자에게 주변 세계를 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인공지능이 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이트보드에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도 있고, 길을 찾아줄 수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프로젝트 아스트라 개발에 연간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연간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메타인데요. 메타는 스마트 글라스로 이미 출시했죠. 2021년에 출시를 했고요. 초기 버전에는 AI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레이벤과 메타의 AI 결합으로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는 AI가 탑재된 레이벤 안경을 가지고요. 음성명령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미디어 제어 이 부분은요. 라이브 스트리밍까지도 이제 스마트 안경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웹에서 정보를 얻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타 AI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레이벤 안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얼티랩의 연간 손실액 약 200억 달러 중에 절반 이상이 스마트 글라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메타는 웨어러블 컴퓨팅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더 메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공간 컴퓨팅에 대한 애플의 현재 비전은 지난 8개월 동안 출시된 비전 프로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 올해 팀쿡은요. 모든 실적의 발표와 애플 제품 행사에서 비전 프로가 미래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전 프로가 연간 250억에서 500억 달러의 규모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기회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라고 진먼스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간 컴퓨팅 하드웨어의 미래 버전은 구글과 메타의 스마트 안경 라인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의 확신은 즉 진먼스터의 이러한 확신은요. 혼합현실 헤드셋보다 스마트 글라스가 더 유용하다는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지금부터는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혼합현실 헤드셋보다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새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구글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혼합현실보다 오히려 스마트 글라스 쪽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여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공간 컴퓨팅에서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진먼스터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를 또 읽어볼까 합니다. AI 클라우드 지출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혜주 네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어떠한 수혜주 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펀드멘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일상적인 주식 변동성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죠.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펀드멘탈을 믿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크 분야의 대형 구매자들은 예산과 지출 계획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인공지능에 소유하는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월 분기 수익보고 시즌을 통해 명합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더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한 지출을 실제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난달 알파벳의 CEO 쓴다르 피차이는요. 자신의 팀이 AI 지출의 모든 비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모멘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저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더 많은 AI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고요. 또한 메타 플랫폼즈의 경영진은요. 내년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늘린다는 것은요. 어떤 기업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금요일 날 서스쿄아나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메은이 호세인이라는 전문가는요. 12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의 2024년 글로벌 자본 지출 전망치를 3%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92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3년보다 55%나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025년에는 이 그룹의 지출이 40%에서 42%는 또다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2023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붐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2024년에는 2023년보다 55%나 이 커다란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제공업체들이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까지도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더 40%에서 42%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는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다. 이러한 예측이 만약에 실현될 수만 있다면 가장 커다란 승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AI 서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델 테크널리지. 두 번째로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에 냉각 및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벌티브 홀딩. 이러한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가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비용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 여기서 언급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펀드멘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임의로 TSMC를 넣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에 TSMC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델 테크널리지 그리고 TSMC가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두 기업의 바이 의견, 매수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MCI, 두 번째는 델 테크널리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두 종목, 세 종목에 지금 강력 매수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벌티브홀딩스, 마지막으로 TSMC가 강력 매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가장 위쪽에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최근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든지 SMCI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벌티브홀딩스도 F죠. 하지만 델 컴퓨터 그리고 TSMC는 C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요.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일단 위에서 델 테크널리지 그리고 TSMC가 밸류에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요. 바로 PER 때문입니다. PER을 포우드로 보시면요. 현재 엔비디아는 49.57배, SMCI는 20.57배, 델 테크널리지 20.04, 그리고 벌티브홀딩스는 46.77, TSMC는 26.16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는 항상 성장률을 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G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PEG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1.29까지 떨어지고요. SMCI는 0.41에 불과합니다. 델 테크널리지는 1.24, 그리고 벌티브홀딩스는 0.64, 마지막으로 TSMC는 0.99죠. 따라서 다섯 종목 모두 성장률을 대입할 때는요. 밸류에이션이 그디 높은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인공지능 수혜주들은요. 밸류에이션이 적합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이 기업들의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0.02, 0.03에 불과하고요. 델 테크널리지는 괜찮습니다. 다가오는 1년 동안 배당률이 1.59%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티브홀딩스는 0.13, 굉장히 미미하죠. 마지막으로 TSMC 역시도 앞으로 1년 동안 1.28%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이 기업들의 PER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208%, SMCI는 109%가 넘어가고요. 델이 마이너스 7.58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요. 델은 아직까지 PC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벌티브홀딩스는 12.6%, TSMC는 9.4%입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의 성장률의 기대치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84%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SMCI 역시도 63.3%, 델테크놀리지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벌티브홀딩스는 플러스 15.56%, 마지막으로 TSMC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동안 매출이 13.46%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TSMC는 매달 매달 매출의 실적을 발표하죠. 최근에 실적 추세에 따르면 13.46%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따라서 전망치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북기업이 바로 TSMC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실적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무려 53.4%를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8.09%, 델테크놀리지는 플러스 4%, 벌티브홀딩스는 플러스 6.93이고요. 마지막으로 TSMC 역시도 37.8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ROE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115%가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가진 돈이 100만원인데 1년간 그 100만원을 이용해서 115만원을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엄청난 수치죠. 두 번째로 SMCI는 32.47%고요. 세 번째로 델을 보시면 NM입니다. 델 같은 경우는 왜 ROE가 표시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델 같은 경우는요. 모든 부채를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따라서 부채만 있는 기업이고 자기 자본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벌티브홀딩스는 31.2이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TSMC 역시도 ROE가 26%를 넘어가는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발라인 쉿인데요. 토탈 데투 액기티. 내가 가진 자기 자본과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22.87%로 굉장히 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원이면 부채는 22만 8,700원에 불과한 거죠. SMCI도 39.75% 굉장히 낮고요. 델 같은 경우는 N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로만 지금 경영을 하는 기업이 델 테크놀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벌티브 같은 경우는 203% 즉 내가 가진 돈이 100만원이면 빌린 돈이 203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TSMC 역시도 26.9%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5개 종목의 펀드멘탈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한 인공지능 수혜주가 가장 펀드멘탈이 강력해 보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해치펀드들의 투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몇 개의 기업만 해치펀드들의 투자 현황을 잠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총 229곳의 해치펀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2분기 말을 보니까 227로 두 기업이 줄었습니다. 뭐 0.87%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은요. 빅스테이크 즉 투자 자금의 5% 이상을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기관은 지난 분기에는 5개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는 7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과연 몇 개의 해치펀드가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2분기 동안 총 103곳의 해치펀드가 팔란티어 주식을 정리했고요.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34곳의 해치펀드는 오히려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매수한 기관의 수가 매도한 기관의 수보다는 30% 이상 더 많았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타인데요. 제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소용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지난 분기에는요. 81곳의 해치펀드가 제타의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를 보니까 96곳으로 늘었습니다. 18.5%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투자자금의 5% 이상을 제타에 배팅하고 있는 해치펀드는요. 지난 분기에는 두 곳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곳으로 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분기에 제타의 주식을 매도한 기관은 31곳에 불과한데요. 69곳의 기관에서는 제타를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제타의 주식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치펀드들 중에 탑 20 안에 제타의 주식을 들고 있는 해치펀드의 수는 10곳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탑 50 안에 제타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18곳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WM,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죠. 과연 지난 분기에 해치펀드들은 소용주의 투자를 늘렸을까 아니면 줄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1분기 말을 보시면 IWM을 들고 있었던 해치펀드의 수는 352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말에 보니까 333으로 5.4% 감소를 했고요. 자 그리고 빅스테이크를 보시면요. 5% 이상의 금액을 지금 IWM에 넣고 있는 배팅하고 있는 해치펀드의 수는요. 지난 분기에는 16곳, 이번에는 11곳으로 5곳이 오히려 빠져나갔다.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리고 해치펀드들 중에 IWM을 매도한 기간의 수는 169곳이었고요. 매수한 기간의 수는 161곳이었습니다. 따라서 5% 정도 매도한 기간의 수가 더 많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소용주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수치가 보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26일 오늘의 비극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요. 제가 녹화 장소를 대본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조금은 화사한 세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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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